오늘은 방송 시작을 하면서 과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그런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를 자신들의 소위 비리와 불법과 부정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을 소위 현직 판사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편의 작은 논문 소 논문같이 그렇게 글을 잘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문과 시야를 좀 넓힌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계시는 한윤혹 부장판사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민들 법에 대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래서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잘 정리해서 제시하는 분이 여기 이야기하는 소위 바른대 법률신문에 틀린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아주 잘 써진 그런 소모 논문같은 칼럼을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한 편에 잘 써진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우리가 확고하게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지 않는 현직 판사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검수완박에 대한 그런 진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관점이나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현행법상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기소권이란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전화가 있는 요건 및 그 요건에 대해서 형성되어 온 법리에 정하고 있는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판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은 죄를 숨기고자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고 범리는 범죄자들이 실제 행한 특정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 과정은 사실 확인 및 판단 행위가 유기적으로 엮어져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윤혹 판사의 주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이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죠. 이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확인 및 법리 판단 등 일체 과정을 수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수사가 좁은 의미뿐만 아니고 사실 확인 및 법리 확인 등과 관련된 넓은 의미의 일체 과정을 수사라고 부른다. 수사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및 거에 대한 법률 판단은 진실을 찾기 위한 지도 내지 곧비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날카로운 칼날이 여기저기 휘둘려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 수사의 목적은 이가 같은 기소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 즉 특정 범죄 혐의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 판단이고 따라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적재적소의 법리 검토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를 해야 된다. 반면에 법리 검토를 통해 기존 수사 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위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수사는 수단이고 기소는 목적이다. 기소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수사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단인 수사하고 목적인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술이라는 것이 바로 한윤혹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주장입니다. 자 보시죠. 근래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수단과 목적을 분리해서 사실상 긴장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분산하고자 하는 유례없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문제와 수사권 자체의 존폐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하에 이와 같은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 보호 및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겸하여 탄생한 검찰제도의 역사적 그런 연언론을 미뤄보면 여러 선진국가들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관과해서 안 될 핵심은 우리처럼 수사지휘라는 다소 건의적인 표현은 아닐지라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를 유지함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과정 및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결과를 리뷰하고 경찰의 보완수사를 지시할 경우에 경찰이 당연히 이를 이행하는 실무가 선진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부숴버리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급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수사지휘라는 표현의 위하같은 기능의 존부가 마치 검찰과 경찰 사이에 박그릇싸움이냥 잘못된 전제하에 정치적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권 행사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명무실화하고 말았다. 기소권자인 검찰의 기소를 위한 법리상 의견에 구애됨 없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미흡하거나 잘냈던 분이 있을지라도 경찰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됨으로써 형사 사법식 생상 수단이 목적에서 분리되는 중차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단이 목적에서 분리되는 중차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사인력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결과는 이미 증거기록의 부실화로 일선 재판 현장에 드러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죠. 현장에서 소위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 부장판사로서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증거기록의 부실화로 일선 재판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종전 개정에 따른 제도의 공백을 메워오던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손발을 잃어버린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말 것이다. 엄청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것. 국가수사권이란 거대한 권력을 법의 태류대 안에서만 행사 가능하게 제한한 죄형 법정주의 하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검사의 법률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 제약 없는 경찰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 지도도 곧비도 없는 수사권이란 날카로운 칼을 세상에 풀어놓음과 동시에 종래 검찰이 책임져왔던 권력자들의 중대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야기한 것. 그들은 이것을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에 제어되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이 이렇게 행사될 때 소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불과기란 요소인 수사권을 도려내므로써 검사의 기소권이 횡행화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수사과정을 법률과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통제해오던 기능 또한 이미 종전법 개정으로 형형화된 이상 경찰의 수사과정에 있어서 헌법상 원칙인 적법 절차 원리를 관철한 견제수단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행사사법시스템의 수단과 목적의 결의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일반인들이 그걸 듣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괴리 속에서 발생될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결을 위한 필수 행인 입법조사 등 심의과정 일체를 국회와 긴장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에 뚝딱 떼어 넘겨버리고 국회는 그 심의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도 하지 말고 의결만 하라고 한다면 입법권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거꾸로 질주하고는 우리의 행사사법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윤혹 부장판사가 현직 부장판사로서 상당히 불이익도 따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용기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법률신문에 실려 있는 검수완박 진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한윤혹 부장판사의 그런 잘 정리된 소논문 같은 그런 칼럼 한편만으로서 얼마나 민주당 측의 강경파들이 현재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가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읽고 천영수님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법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오후에 국무에 선파하는 이런 경우가 세상천지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을 골고루 경험하게 해 줍니다. 그런다고 지연죄가 사라집니까 그런다고 지연죄가 사라집니까 그렇게 한다고 지연죄가 사라집니까 아마도 민주당의 핵심 강경파 인사들은 이렇게 하면 지연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지연죄를 덮기 위해서 헌법을 유린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냐의 이야기죠. 권력을 만들고 싶으면 국민들에게 잘 봉사해서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그냥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창출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야단 법석을 지는 겁니까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자지우지하고 5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다음에 보시기 바람 김병욱 시민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자기들 목적만 이루고 변명과 그 뻔뻔함이란 것이 사라져야 될 그런 정당입니다. 우오현님은 옳습니다. 검수완박은 법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 않고 그들이 지은 죄를 처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크게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이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세상에 많은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그런 시민들조차도 5년 동안 뭔 짓을 했기에 저렇게 그냥 죄를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홍보 효과가 만점이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저 양반들이 저렇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그냥 깨부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짓을 많이 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역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은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통제하고 자기의 수화에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 측의 오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5월 10일 날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정치 지행도가 바뀌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5년 동안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꿈을 아직도 헤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응일 시민님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에 살게 해 주자고 혼장담하는 분이 있네요. 막판까지 온갖 일을 다해서 정말 지구상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정말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를 기어이 만들어 놓고 떠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냉소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한 부장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단인 그런 수사와 목적인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참 우리가 잘 경청해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